조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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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유 장난이 왜 장난을 왜 장난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 정도만 나와도 되나요? 안돼 안돼 이 정도만 나올게요 엄청 웃겼네 방금 감사합니다 편지를 봐야 알아요 편지를 봐야 알아요 저 얼마전에 쇼미더퍼니 보고 바로 팔로우했어요 감사합니다 주헌 오빠 얼굴 보고싶어요 오늘 주헌이가 상태가 좀 안좋아요 한건 언제 보충하나요? 안한거? 언제 할까요?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팔로우 수가 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1974명으로 준거에요 저희도 이제 뭐야 이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인스타그램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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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흉미 3. 4. 5. 5. 5. 6. 7. 7. 8. 10. 10. 10. 10. 11. 11. 11. 12. 12. 13. 13.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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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월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해요. 저거 화 안났어요. 데스노트라고 있는데 이름만 적은 것 뿐인데 화 안났어요. 항상 테이플로 하는 장면. 이번엔 평균 돌아다니라 만들어내던 Bang & G-Shane 같이 만들어내던 거 같아요. 아, 준비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수빈 앨범의 시내로 몸은 항상 재난,'' 아뇨'댓'은 막대기제. 유은행제. 아직 진행된 게 없어서. 향후의 품격. 아니요. 저희는 드라마를 못 봅니다. 못 보지, 맞아. TV가 없어서. 저희는 그 유명한 스카이 캐슬도 못 봤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거 찍고 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살아계셨네요. 살아계셨어요. 헐 옆에서 난리 났어요. 오빠들 페북 팔로우가 안 돼서 페북에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팔로우가 안 돼서. 저희는 페북이 안 하죠. 저희는 호연이 안 돼서 또 한 번 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호연이 안 돼서 자세한 시간. 소래논 먹는 거 보면 민트 좋아할 것 같아. 저 소래논 좋아합니다. 어제 나가자마자 난리 났어요. 오빠들이 다 말 걸어줬어 아 진짜? 그 동생분이 아 동생 남자분이신데 진짜 우리를 고마워요 기억하고 있어요 윤서로 보내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려나? 뭘요? 선물요? 네이버에 치면 네이버에 치면 탈퇴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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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오빠들은 라이브 언제 하는지요? 저희는 월요일, 목요일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공연 한 번, 바로 출발하고 같이. 근데 보현씨가 그때 왔다고, 다정신에 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콩쇼 보고싶다. 세나양은 성인 대서. 세나양은 어디있지? 세나양은 어디있지? 세나양은 19시 30분. 세네 여기까지. 세넛살ut CM2 prof결시 2 저희는 70분 기다려주 hale이 Straße씩 Child Beat ranging기자. synergy 0ση2. 감사합니다. 아예, 근데 심호 선배님은 진짜로 사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후배들한테 다 챙겨주시고 창한 오빠 뺨을 욕할이 우는데 저한테 왜 그러겠어요 저한테 때리게 저한테 왜 그러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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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저희가 7월 8일 데뷔. 그리고 데뷔는 7월 8일인데 연습생은 얼마나 했죠? 저 한 7년 정도 연습생활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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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these 3월 10일. Jesus is so good at home we're so happy we got it. It's so happy to get out of the way.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쇼코도 오늘도 수고했어요. 쇼코장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카레 먹고 싶다. 아 나 오늘 치킨 먹고 싶다 뭔가 아 나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진정성이 없는 하트 감사 아 뭔 소립니까 누나는 자꾸 내가 난 진정성 있게 하는데 왜 그렇게 저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장의 회원은 뭐야 연주야? 비장의 저희 공연 100회 보면 비장의 회원 그 골드? 골드 다음이요 아 진짜? 상우 100회 봤어? 상우씨 비장의 회원 오늘 딱 상우 100회를 봤다고? 네 저희 거 100회 상우아 고맙다 고맙다 마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장. 200장입니다. 근데 창윤씨 이제 좀 안 들어와요? 그때 한 번 술 한 줄 먹었다고? 언제 술 먹어? 우리 그때 노가리집에서. 창윤은 바쁠 것? 창윤은 왜 안 들어와요? 바쁠 것? 하나님의 아버지님은 갑자기 다니까요? 다른 아이돌 중에 정경호, 정경호, 정경호 정경호 선배님 제가 밖에 누가 있어요? 저희 극장 멤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구요 매일매일 더 비 multiply 황기양님께서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구리 먹고 싶지 주원아 아 나 그냥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그래 11229님 안녕하세요 헐랭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은아 안녕 안녕하세요 내 친구 들어갑니다 오늘의 가 Ск recomend 못 알아보아 protagon자분들은 진정한 거고 자기가 어떻게 되죠 어 23살 한 바가지 돌고 줘 같이 옆에 목격자 화요일날 빵 먹었어요 무슨 빵 무슨 빵 이제 몇시야 이제 곧 10시네 발렌타인데이도 좋지만 오늘은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 받은 날이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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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월요일 아주 재미있는 라이브 방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음 똑바로 다시 기지 4 아 사야먹겠지 빠이빠이